자막을 확인하여 전해드렸다! 이곳에 너무 잘 안 못하고 자 시작 하나, 둘, 셋, 안녕 , 나 가만히 있었는데 설명드려요 저희는 지금 국가의 부름을 받고 공룡 중이라고 성하게 목소리로 인사를 드리기로 했어요 슈퍼쇼 하고 있으셨나요? 걱정하고요 일단 목소리만 출연하게 돼서 굉장히 미안하고 잘 지내고 있죠? 우리도 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는 얼굴이 나면서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잘생긴 우리 매니저들 몸을 통해서 들게 돼서 너무 죄송합니다 잘생긴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면 저녁을 하니까 저녁할 때까지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나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여러분들 다 꼽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나쁘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리막자 몇 개월 동안 잘생겼을까 기다려주시고 저도 아주 건강하게 2019년에 다시 몇 번 남겨주셨을 때 더 훌륭한 가수로 성장했을 테니까 행복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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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